PMS 때문에 힘든 분들이 많죠 별 이유 없이 기분이 나쁘거나 피곤하거나 머리가 아픈데 달력을 보니 아 그때구나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PMS를 당연한 증상처럼 여기고 사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하다면 반드시 원인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PMS가 심하다는 것은 여성 호르몬 불균형이 있다는 것이고 이 상태를 장기간 방치하면 나중에 자궁이나 난소에 혹이 생기기 쉽고 더 나아가 전신적인 대사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평소엔 괜찮다가 생리전만 되면 PMS가 생긴다 직접적인 원인은 호르몬의 불균형입니다 생리를 조절하는 호르몬은 10가지가 넘지만 PMS에 영향을 주는 가장 직접적인 호르몬 두 가지는 바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입니다 이 둘은 서로 협력하고 또 견제하면서 생리를 조절할 뿐 아니라 전신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이 둘 간의 균형이 무너질 때 생리전 증후군도 심해지고 자궁이나 난소에 혹도 생기게 됩니다 대부분 경우에는 에스트로겐이 프로게스테론에 비해서 우세 상황일 때 문제가 발생하죠 에스트로겐이 우세 상황이라는 것은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몸 안에서 에스트로겐이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 일 수도 있고 잉여 에스트로겐이 배출이 되지 않아서 일 수도 있고 몸 밖에서 가짜 에스트로겐이 들어와서 일 수도 있고 몸에서 프로게스테론 합성이 잘 되지 않아서 일 수도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의 과잉이나 프로게스테론의 부족을 유발하는 진짜 원인들을 알아볼게요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받게 되면 부신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조를 과도하게 분비합니다 코티조라고 프로게스테론인 프레그놀론이라고 하는 같은 물질을 원료로 만들어지는데요 코티졸이 장기간 과도하게 분비되면 프로게스테론을 만들어낼 원료가 부족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에스트로겐 우세 상황이 돼서 PMS를 유발하게 되죠 PMS 증상은 보고된 것만 180가지가 넘는데요 스트레스가 PMS 원인이 되는 분들은 이 중에서 감정기복, 가슴통증, 두통 이 세 가지를 주로 호소하십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는 분들은 두 가지 개선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운동입니다 밖에 나가서 딱 10분만 뛰어보세요 짧지만 격렬한 운동을 하면서 땀을 흘리고 나면 코티졸 수치가 급격히 줄면서 증상이 개선될 수 있어요 코티졸 수치를 낮추는 다른 방법은 생리학적 한숨인데요 스탠포드 대학의 앤드류 후보만 교수가 고안한 호흡법으로 교감신경의 항진을 낮추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면서 코티졸 수치를 빠르게 낮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도 스트레스 받을 때 해봤는데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유튜브에서 생리학적 한숨을 검색하시면 앤드류 후보만 교수가 직접 설명하는 생리학적 한숨 방법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두 가지 방법은 이미 PMS가 시작된 후에 하는 것보다는 최소 배란 이후부터 생리 시작 전까지 꾸준히 하셔야 도움될 수 있습니다 몸에서 쓰고 남은 잉여 에스트로겐은 간으로 보내져서 분해 작업을 거칩니다 이때 물에 녹는 성분은 신장으로 보내서 소변으로 배출하고요 물에 녹지 않는 성분은 담집에 녹인 후 대변으로 배출하는데요 대변과 섞인 에스트로겐 폐기물은 바로 배출이 되어야 하는데 변비가 있으면 장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재흡수돼 버립니다 이때 재흡수되는 에스트로겐은 분해되기 전의 에스트로겐보다 몸에 훨씬 더 안 좋은 성질로 바뀌어 있어요 평소에 변비가 있는 분들은 대개 생리전이 되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변비 자체가 에스트로겐의 배출을 못하게 해서 PMS 증상들을 더욱 심하게 하는 거죠 에스트로겐 배출이 안 돼서 몸에서 독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턱이나 입 주변으로 염증을 일으켜서 뾰루지가 잘 생기기도 합니다 배란 이후 생리전까지 물과 섬유질 충분히 드셔주시고요 올리브오일을 하루 밥 숟가락으로 한 두 스푼 정도 드시면 담집 분비를 자극해서 대변으로 에스트로겐 배출을 도울 수 있고요 아침 공복에 따뜻한 불에 히말라야 암혐을 티스푼으로 절반 정도 넣어서 드시면 배변 자극에 도움될 수 있습니다 평소 나또나 그릭 요거트 잘 챙겨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산에 들어가 자연인으로 살지 않은 이상 살면서 비닐이나 플라스틱을 자주 접할 수밖에 없죠 이런 비닐이나 플라스틱 또는 기타 화학 제품에는 비소페놀 A 같은 환경 호르몬이 들어있는데요 얘네는 호르몬은 아니지만 우리 몸에 들어오면 에스트로겐 같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 혹은 지노에스트로겐이라고 불립니다 이런 환경 호르몬이 여성 몸에 쌓이다 보면 에스트로겐 과잉 상태를 유발해서 PMS를 심하게 할 수 있어요 인스턴트의 음식이나 뜨거운 상태에서 랩으로 쌓여져서 오는 찌개나 국 같은 배달 음식 줄이셔야 하고요 피부에 접촉하는 화장품이나 속옷, 생리대까지 가능하면 화학 제품이 최소화된 제품으로 고르셔야 합니다 환경 호르몬도 간에서 처리돼서 대변 소변으로 배출되는데요 결국 환경 호르몬 배출이 잘 되려면 간의 해독 능력이 중요하겠죠 환경 호르몬 해독에 도움되는 것이 십자학과 채소 그러니까 상추, 양배추, 케일, 브로콜리 등에 들어있는 디인돌리메탄이에요 환경 호르몬 많이 접하는 분들은 평소 십자학과 채소 꼭 챙겨 드시고요 정 어렵다면 DIM이나 NAC 같은 간 해독 영양제라도 챙겨 드세요 생리전만 되면 식욕이 폭발하는 분들 있죠 특히 달달한 탄수화물 막 땡기고요 그래서 폭식하고 체중이 들어서 후회하고 하시는 분들 많이 봅니다 이런 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인슐린 저항성은 생리전 폭식과 체중 증가를 유발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2023년에 독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입니다 실험 여성을 대상으로 생리 주기에 걸쳐서 인슐린 민감도를 측정했더니 생리 3에서 7일 전에 인슐린 민감도가 가장 낮아졌다 즉 여성들은 생리 전에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한다는 내용이죠 평소에도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여성들은 호르몬 변화에 따라 인슐린 저항성이 더욱 높아지는 생리 전에는 식욕이 증가하면서 당분을 갈망하기 쉽게 되겠죠 인슐린 저항성은 당뇨의 원인이기도 하고요 몸의 지방을 축적시켜서 비만과 만성염증 등 온갖 질병의 위험을 만드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바로 당뇨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슐린 저항성 상태가 5년 이상 유지되면 당뇨로 진행할 수 있어요 건강검진 했는데 당뇨 수치가 정상이라고 안심하시면 안 되고요 생리 전에 입 터지는 분들은 공복 인슐린 수치를 피검사로 확인해 보시고 인슐린 수치가 높게 나온다면 PMS가 문제가 아니라 당뇨가 훨씬 큰 문제니까 예방하셔야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려면 우선 당분 섭취를 많이 줄이셔야 하고요 체력이 나쁘지 않은 상태라면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것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가장 근본적인 치료법입니다 먹거리가 넘쳐나는 요즘이지만 많은 여성들이 오히려 영양결핍을 겪고 있어요 진짜 음식이 아닌 배달음식이나 인스턴트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가공식품이나 배달음식은 칼로리는 높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많지만 꼭 필요한 진짜 영양소인 비타민이나 미네랄은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칼로리는 과잉이지만 영양은 결핍입니다 비타민 B6, 마그네슘 이 두 가지는요 프로게스테론 합성에 필수적입니다 얘네가 결핍되면 프로게스테론 합성이 잘 안되니까 에스트로겐 우세 상황이라 PMS가 심해지겠죠 이외에도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칼슘 같은 영양소 부족도 PMS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오메가3도 결핍되면 염증을 일으켜서 PMS를 악화시키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비타민 B, C, D 그리고 오메가3, 아연, 마그네슘 이 6가지 영양소는 현대인에게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로 결핍상태는 여러가지 만성질환을 유발해요 이 6가지는 기본 중 기본이니까 반드시 외워주세요 내가 오늘 뭐 먹었나 늘 살피면서 챙겨주시고 음식으로 정 어려우면 영양제라도 챙겨 드셔야 합니다 오늘은 PMS를 유발하는 진짜 이유와 개선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질염이나 자궁경부 이영성증 등 여성질환을 진료하고 있는 김우성 원장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